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자금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.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과 건설업, 운송업,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, 도소매업과 음식업,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입니다. 한편 경상남도는 1년간 2.5%의 이자 차익을 보전하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도내에 소지한 8개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입니다.